여야 정당이 본격적인 대선준비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서영교 여성본부장과 지역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대위 여성본부 강원지역 간담회를 열고 대선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원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조직 구성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강원미래연구원은 오늘 교육문화, 여성, 탄소중립특구설치 등을 주제로 정책발표회를 열고 정책정당으로 내년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